아 이거 지금 시와 50화다 X됐다 아 스폰 있나요 야 솔직히 X나 재밌는 경기 많이 나온다 방금도 솔직히 좀 아찔했잖아 실력 들으니까 좀 이제 아찔한 경기가 좀 많이 나오네 원래 원사이드한 경기 많이 나왔었는데 X나 아찔한 경기 많이 나오네 확실히 실력 들으니까 나이스 이거 지금 50화다 X발 누구 없나 여러분들 고래형 리스폰 고래형 리스폰요 아니 개 족밥이라요 도재옥 박성균이랑 했는데 정상불질 100개 안겨 아 이거 정상불질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조기방에서 100개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김종호 박성균 도재옥이랑 했는데요 100개 감사합니다 정상불질 미운열 갑시다 이쯤에서 다시 60% 올라갑시다 70% 올라갑시다 공풀기 내 수준을 알려줄 수 있는 경기 희망의 공포가 지배하는 이곳 희망은 이미 날개를 접었나 나도 먹고 살자 이 잔인한 새끼들아 나도 좀 먹고 살자고 이 새끼들아 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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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태면 인정 마지막까지 울지 강웅도 말라버린 두개 개 의미없는 경기 그만하고 이소룡이나 패라 의미없는 경기 그만하시고 저기어 나오세요 키러 늦게 알아가지고 맛집 이응즈 스몬중이래 스몬중이래 오케이 나이스 강퇴당했다 나이스 게이들 시형님 레더S 2만개 미션 사실상 씨바 로또 당첨되는거 아니야 이거 어? 개 의미없는 짓 하시네 윤여령 요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이분 어 레더S 2만개 미션 말도 안되는 미션 하시네 아 도재욱이 이 경기 위험했다고요 봐봐 존나 호가구로 다 썼다니까 야 물어볼까 잘봐 내가 얼마나 실력 늘은지 안 늘은지 물어볼게 어 리플 보고있네 솔직히 저 많이 늘었죠 노력적으로 왔네 노력적으로 노력적으로 오셨네요 많이 늘었냐고요 많이 늘긴 늘었는데 진짜로 봐봐 다 인정하네 자 팩트폭행이야 아니 뭐지 하루마다 늘고있어 노력적으로? 흠 좋은 경기 했습니다 오늘 만큼은 방플 없이 프로게이머 자부심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경기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수고하셨습니다 흐흐흐흐흐흑흐흐흐흐흐 진짜 나 방플 안 하고 진짜 프로게이머 웃심이야 나AI 나 진짜 오늘만큼은 나 진짜 프로게이머 무심이야 나 진짜 자존심 내버리고 방플하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너무하시네 진짜 저 진짜 노력 적우고 저 진짜 나 진짜 AS 이번에 중심으로 중정성 있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안갈려고 일부러 어디 아픈 척 하시는 건가? 뭐야 이 병신새끼 자 누구 갈까요? 얘들아 한 번만 놓아주라 오래잡이 형이 수분 먹게 해주라 간다 내가 가져간다 가자! 이소룡 갑니다 한 번 먹을게 해주라 얘들아 얘들아 한 번은 먹을때랬다 67 스키 승률 60% 가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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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 도색이 있는거있고 형님 몇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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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유농태 갑니다 유농태 유농태면 할만해요 진실력이라면 몇개 몇개 한판 한판 뇌신적 2천개 나이스 시바 핵대박 2천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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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판 2천개 나와 단판 2천개 1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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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개 1천개 1천개 2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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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개 3천개 2천개 그거 별로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 경기 풍명부랑 제가 술리고 때려잡았다는 점 별로 안 됐어요 거의 한 6년 됐나 별로 안 됐어요 아 내가 실력 들으니까 이제 게이머들이랑 게임 경기로 하네 맨날 이운렬 김봉준 주태조 안표 전태규 이운렬 주태조 이런 새끼들이 나다가 실력이 있느니깐 이제 좀 S클라스 폭약으로 놔두네 아 이거 지금 50보다 못됐다 아 이거 알려드릴게요 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 문가리 오스게 돌아가는 시그레르 네? 그런 애들한테는 결국 저쌀 싸우면서 지는게 팩스 저쌀 연기 노트북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아괄이 벌리고 끼만에 적어 양압 부작용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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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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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u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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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설꾸야 살아나. 설꾸야 살아나. 사랑한다고. 설꾸야 살아나. 내가 만나요. 설꾸야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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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꾸려. 설꾸려. 설치.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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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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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 가자 다음 단계 가자